안녕하십니까 기계중량 전문업체 대림종합기계중량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희 대림종합기계중량은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. 항상 꾸준한 노력과 성실한 자세로 고객님을 존중하며 최상의 만족과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님의 요구를 완벽하게 맞추어 최고를 추구하도록 노력하는 대림종합기계중량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. 자세한 견적상담이나 궁금하신 점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